지연이 술잔이 피었어 어이구 우리 송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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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이래서 송이자 대박이다 대박 어? 팀장님 술잔도 피었어 야 사랑이 너무 춘다 사랑이 너무 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? 그러면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엮에 술이 즐길 거야 야, 내 아깨를 뭐 탈곤 했잖아. 탈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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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골. 야, 쏘기야, 어떻게 하시고요. 무섭다, 진짜. 빨리 병원을 보셔야 되죠? 어깨가 다섯 번이 빠지셨어, 지금. 가시죠, 가시죠. 오빠. 오빠? 술을 먹었으면. 아닙니다. 입술을 먹었으면 책임을 져야지. 남자 치사하게 고백 당하고. 누가 누구 거 먹었어? 야, 이거 뭐 그렇게 그래놓고서 이제 뭐 고백, 고백도 안 했다든가? 안 했어요, 안 했어. 야, 이거 술은 도둑놈이네. 어디 가면 우리 송기라 님이 확. 내가 아니고 차동 타기 했어. 니가 차동 타기 하냐, 인마. 가야, 가야, 가야. 아니, 송기라가 좀 취했어. 난 취했어. 난 취했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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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얘? 아, 진짠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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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짠님, 안녕하세요. 우와. 우리 송아. 술을 그렇게 잘 마실 줄 진짜 몰랐네. 주사 파이팅이 있어, 주사 파이팅이. 참. 근데 왜 차동 타기 하는 걸 따라 하고. 차동 타! 아, 깜짝이야. 응? 왜 나 다 안 있지? 왜 나 안 보이지? 그래서 집에 갔나? 아, 나 타. 지금 송이 찾고 있는 사람, 송이를 업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. 차동 타! 차동 타야겠네? 아, 나 알아. 차동 타. 야, 너 어디 가지 마라, 진짜. 너 나만 두고 어디 가지 마라. 알았어? 약속해, 차동 타. 아니, 힘이 왜 이렇게 좋아.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. 어디 안 가, 안 가. 술 매개보고 좋아할걸. 야! 이번엔 또 뭐냐. 나 저거 사줘. 저거. 응? 저거! 나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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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느 거? 물 들어오는 거. 다 들어오는 거. 아, 가운데 또? 어, 가운데, 알았어. 반짝, 반짝. 저기, 케이크로만. 아, 케이크. 케이크. 아, 아니, 아니.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. 다 불. 아니야, 아니야. 저거, 저거 가운데. 가운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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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